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주목 오늘은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줄게 첫번째 고등어 고등어에는 오메가-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염증을 줄여주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대 고등어 맛있잖아 구워 먹어도 조림으로 먹어도 완전 꿀맛 두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대 한 잔씩 마시면 몸도 개운해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느낌 딱이야 세번째 꿀 특히 로컬꿀은 벌이 주변 꽃에서 체밀한 거라서 지역 꽃가루에 대한 내성을 키워준대 하루에 한 숟가락씩 꿀을 먹으면 알레르기 예방에 좋다고 해 그리고 꿀은 너무 맛있잖아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도 완전 꿀조합 이렇게 고등어, 녹차, 꿀 알레르기 때문에 힘든 친구들 이 세가지 음식 꼭 챙겨 먹어보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구독, 좋아요 부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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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 부탁해